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여기 점을 보러 올 정도면 내가 마음이 얹혀 있는 것 같아요. 왜 얹혀 있는 것 같으냐면 아버지는 15년 전부터 우한이 들어왔어요. 아 15년 전부터? 15년 전. 그게 어머니인가 봐요. 왜? 어머니가 그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네. 그래갖고 작년에 들어왔어요. 아 15년 전부터 우한이 들어왔는데 왜 우한이 들어왔냐면 아버지 집이 사이가요. 그니까 사이 그니까 사이 말고 서로 간의 관계가 돈득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맞아요. 다 돈득하지가 않고 서로 각자 사는 게 강했고 근데다가 서로 으르릉 대기 바빴어요. 서로 으르릉 대기 바빴고 15년 전부터 어머니의 한란이 분명히 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부터 아팠죠? 아니 엄마가 아픈 건 아는데. 이 시어머니의 한란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응 저거.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어? 그렇게 불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 누가 또 아버지 옆자리가 또 누가 들어왔어? 안 됐어요. 그 소리는 아버지 옆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할머니지. 맞으면 어머니.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내 마누라랑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았냐는 걸 물어보는 거야. 우리 집사람하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을 해야지. 전 전 마누라는 그렇게 안 좋았고. 지금 마누라는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뭐 그냥 찾아다니고 그런 정도였어요. 찾아다니고 뭐 사다 드리고 근데 이제. 그 정도였어 그냥. 그때는 참 안 살았고 안 만났구나. 내가 십일 년 됐거든요. 그것도요. 집사람 만난 지가 십오 년 전에는 안 만났네요. 저도 이거 착각을 하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아빠네 집은 여자들의 한란이 많이 들어와요. 여자들의 한란. 그러니까 여자들이 드세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들어오는데 시어머니 전 마누라가 됐던 후 마누라가 됐던 아버지는 아버지는 지금까지 무난하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전, 11년 전, 9년 전 그 무렵부터 아버지는 솔직히 그냥 혼자 사셨어야 돼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집사람하고 이혼을 하셨더라도 이혼을 하셨더라도 지금 그냥 혼자 사셨던 게 낫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버지한테는 두 번째 마누라가 없어요. 저한테는요? 아버지 사주에는 두 번째 마누라가 없어요. 그러면 훗날에는 훗날 노후에는 혼자 살 수 있는 사주를 갖고 있는데 왜 굳이 왜 굳이 합쳤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게 제가요. 그 집사람 둘을 무렵에. 제가 어머니를 거달라다 보니까. 제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머니를 많이 돌봐줬거든요. 저 여자 같으면은 내가 좀 낫겠다 해갖고. 와서 밥도 해주고 보니까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3, 4년 전 5년 전 묘에 또 한란이 들어와. 묘에 한란이 들어왔다는 소리는 상문이라는 거예요. 상문이라는 게 들어오면 이게 묘가 묘가 오래된 봉어리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파릇파릇한 잔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금방 판. 흙 있죠. 흙 같은 게 들어와 그러면 3년 지금부터 3년 안쪽으로. 합장을 하신 묘가 누구예요. 작년에. 작년에 응. 작년에 할머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를 할아버지 옆에다 모셨지. 나냐면 우리 아버지 옆에다가. 그러면 또. 어머니 묘는. 그냥 아버지 묘가 들었다니 같이. 어. 아버지의 묘를 그니까 아버지의 묘를 같이 합쳤다고. 예 아버지의 묘 옆에다가 파고 갔다가. 어 화장해서 갔다가 같이 넣었지.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요 슬슬 슬슬. 슬슬 슬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슬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건 뭔 말이냐면. 둘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응. 둘 부부 사이에 금이. 저희가.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고. 몇 개월 안 됐지 지금 현재. 그니까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그니까 서로 간에 마음들이 지금.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근심이 들어온다고. 어. 한 열흘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괜히 혼인 신고를 했다고 지금이라도. 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뭐 서류장만 해서 갖고 와요 그러면 도장 찍어줄게 마음대로 하셔요 내가 그래서. 그러고 당신이 가지고 온 돈은 내가 하나도 손실 없이 그 이상 쳐서 내가 될 거니까. 켜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시기가 들어와 그런 시기가 지금 들어와 그게 이제 오래 오래 아버지가 잘 넘기신다 하면 또 조용히 무마해서 넘어갈 수는 있는데 3년 안짝으로 지금부터 3년이에요 후로. 그리고 여기에서 삶이 아빠하고 그 부인하고 티가닥 티가닥 거리면 3년 안에 아빠는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별수가. 응. 그러니까 3년을 잘 고비를 넘기시 사실 거면 잘 넘기셔야 되고 만약에 못 사실 것 같으면 이별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사실 거라면 아빠는 여기에서 잘 지혜롭게 넘기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산에 바람이 불었어 산에 바람이 불었다는 거는 묘를 합장을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아빠는 합장을 했어 합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묘에서 한란이라는 걸 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새 영화에 파묘라는 게 있죠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집에 우한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한이 왜 들어와 있냐면 하나같이 그 자손들을 이렇게 가정을 훑어보면 솔직히 편안한 자식이 없어요. 편안한 자식이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웃고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우한이 들어와 있는 게 맞지. 그치? 그러니까 3년을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되는 소리가 들리고 아빠는 진작에 진작에 15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우한이라는 게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게 지금 내려오는 게 묵어있어요. 그때부터는 엄마가 아팠어요. 15년 전부터. 그러니까 묵어있어 묵어있기 때문에 아빠 내가 보면은 뭐 이별수도 들어와 있고 뭐 상문지기도 들어와 있고 또 사람이 들어와 있어서 또 인동법이라는 게 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 혼자 소가리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번에 무당집을 찾아오시기는 했지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우리한테는 처방을 내려줄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처방을 대한 거를 받아들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는 3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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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집사람하고 합의점을 찾으셔서 해결을 하신다면 그 이별수는 막아져요. 이별수는 분명히 막아져. 근데 음 합치지는 말았었어야죠. 혼인신고는 하지는 말았었어야죠. 혼인신고를 하면서 이게 사람의 인동법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11년 됐어요. 그러니까 합치지는 말았어야지. 합치해놓고선 아버지가 조금 내가 노후를 봤을 때는 그렇게 편치가 않아. 노후가 편치는 않다고. 근데 이미 뭐 합친 걸 어떡할 거야. 이미 뭐 서류상에 정리가 된 걸 어떡할 거야. 그러면 맞춰서 살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버지가 연세가 이미 들을 만큼 들으셨는데 여기에서 이별을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 그렇지 인간적인 건 인간적인 거 해야 되니까 그니까는 요 해결 방법을 삼 년 안에 삼 년 동안에 잘 해결만 하신다면 그 고비를 또 잘 넘길 걸로 들어와요. 근데 그건 매매는 안 될까요? 무슨 매매? 그 집 현재 살고 있는 그 말하자면 동생하고 나하고 합치하고 내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100만 원이 나와요. 동생이 그 100만 원을 나한테 빌어주면 되는데 5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50만 원 밖에 안 써요. 근데 나는 그거 그냥 동생이 또 팔아간다고 그래요. 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빌라라도 하나 사준다고 그래요. 빌라 2억 5천 가더라고요. 그 놈 사주면 난 그 집사람 앞으로 해놓고 나는 그냥 그럭저럭 몇 년 살다가 죽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있는데 매매가 언제 되는가 될지 안 될지 그거 한번 봐주세요. 매매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매매가요? 네. 문서 5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내놓은 지는 설창이 오래됐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걸 잘 안 되더라고 그거가 그래서는 그거를 정리를 하시면요. 아빠 갈 데 없어요. 근데 동생이 팔아간다고 하니까 사줘야지. 동생 거니까. 애 앞으로 되어 있어요. 애가 집을 남편이 저기 했는데 그 집을 갔다가 이상한 게 내가 돈을 보탰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 앞으로 해놓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매제도 죽었어요. 근데 내 앞으로 했는데 팔아간다고 그래요. 그럼 자기 거니까 줘야지. 그럼 근데 나 들어 그럼 나는 팔면 나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필라 응? 뭐 한 2억 5천 가는데 좋은 건 3억 가고 그러면 2억 조금 넘는디 그거 하나 사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거 사주면 된다 내가 그랬지. 또 사주면 뭐 또 뭐 노령연금 나오겠지 지금 현재는 안 나와요 그게 내 앞으로 있어 갖고. 문서 오늘 들어와 있어 아빠. 아 그래요? 문서 오늘 들어와 있으니까 내년 정도에는 정리가 될 거 같아요. 네 Chef 감사합니다. 있으면 좀erness toda